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장렬입니다. 금일은 9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살펴보실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1-070입니다. LG 이노텍, 그동안 우리 반도체에 관련돼서 LG 이노텍 아이폰 1, 2의 납품 소식에 실적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날이 아마 9월 16일일 겁니다. 이 날부터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시장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일이죠. 16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을 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은 뉴욕 중시의 우려감 우려감 우려감이 좀 동반되면서 우려감이 좀 동반되면서 지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FOMC의 그런 우호적인 지난주까지만 해도 FOMC를 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FOMC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와줄 거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기다림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FOMC에서 얘기를 했죠. 금융중시의 부양책을 비둘기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 그러니까 부양책을 부양책을 하긴 할 거지만은 금융시장이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 중심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가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부분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금융시장의 그런 중심이 돼가지고 시장을 부양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좀 표면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 명절이 좀 남아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명절 30일부터 4일까지 자 지금 오늘 22일이니까 22일, 23일, 24일 자 이렇게 있구요. 자 달력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23일, 24일, 25일 이렇게 남아있고 토요일 그리고 8일 28일, 29일 월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석입니다. 4일까지 자 그렇게 10월에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 거래일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에는 1, 2, 3, 4, 5, 4, 1, 2, 3 오늘 포함에는 4일, 5, 6, 6일 거의 일주일 가량이 남아있다. 6일, 6거래일 이후에는 명절이다. 이 기간 동안 뉴욕에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지 그런 거는 좀 모르는 상황이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징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서 큰 대목을 앞두고 매도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FOMC를 좀 기다리면서 대목이 좀 남아있어도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좀 상승하는 효과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을 텐데 명절을 앞두고 FOMC에서 이런 좀 뭐랄까 미온적인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할까요? 시장은 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명절을 앞두고 뉴욕중시에서도 지금 코로나 대선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FOMC, 코로나로 인해서 FOMC가 금융시장의 부양책을 내놓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미온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대선을 또 염두고 있는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지나가면 10월이고요. 10월 이후에 11월 3일이 대선입니다. 10월 동안의 변동폭을 대선 이전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 이전에 11월 3일 11월 3일에서 한 달 정도 거려되는데 대선 이전의 시장의 움직임은 좀 불확실성을 확대를 하고 불확실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가 될 것인지 트럼프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런 약간 구도로 대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될 것인지 이게 재선을 할 것인지 바이든이 재선을 할 것인지 바이든이 당선이 돼가지고 당선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불확실성 정책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국가적인 정책 미국과의 중국의 그런 정책 갈등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결정을 짓고 조금 시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거는 대선 전에 11월 3일 대선 전에는 10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명절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익실현 한 번 하고 현금 확보를 한 번 한 다음에 누가 되는지 한 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좀 투자를 좀 다시 진행하자. 정책을 보고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진행하자. 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지금부터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부군 내에서의 시장 트럼프가 좋냐 트럼프가 좋냐 바이든이 좋냐 우리 이전의 힐러리 힐러리와 트럼프가 됐을 때 힐러리가 당선되면 이처러리 관련 주들이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굴뚝주들이 올릴 것이다.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경제에는 굉장히 악순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가 당선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힐러리가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 하면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얘기입니다. 힐러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시장이 좀 올라갔다가 트럼프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좀 떨어졌다가 이처러리에 올렸다가 굴뚝주들이 올라갔다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이 좀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가 기관에서는 이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구도에서의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것은 환율적으로 환율적으로 원화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었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늘 또 21평선을 이탈하면서 미국 중시 미국 중시와 유럽의 동양에 동기화되고 있는 동기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LG인호텍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죠.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4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수정을 받고 있으니 억울한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안타깝게 시장이 떨어지면 주가 또한 다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수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주가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10월 추석 이후 이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주성을 받는다 그래도 반등 그러니까 주성을 좀 받는다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준다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의 이런 형식으로 추후에 이전에 있었던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반등 이렇게 주정식으로 이렇게 나온 흘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상당히 유사하고 이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장이 지수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중심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보면은 다우산업이 마이너스 1.8% 나스닥 S&P가 큰 폭으로 주정을 받았습니다. 주정을 받았는데 납복이 더 컸습니다. 근데 적감 해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회복시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은 좀 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은 컸지만 장중에 적감 해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대부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감 해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납복을 좀 줄인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 중시의 조금 불확실성 대선으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과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 은행주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랑 애플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테슬라가 8% 정도 주가가 애플이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적감 해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데이 배터리 데이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다고 칠 수 있어도 애플 같은 경우에서도 판매량 증가 판매량 아이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LG 로테이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애플이 반등에 성공하고 상승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하실 필요는 다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주들이 폭락을 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의 주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봉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은행주들이 폭락을 한 겁니다. 은행주들이 통상적으로 폭락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종폐가 좀 걱정이 되거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 큰 폭으로 폭락하는 흐름. 일반적으로 조정성은 하락이 아니라 하루마침에 뚝 떨어지는 게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우려가 불거졌고 은행주로 하락으로 이어진 게 유럽증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 낙폭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저가 매수 또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와 봐야 뭐 이 정도 이 정도 낙폭을 반등시키기에는 좀 우려가 좀 약한 매수세였다고 할 수가 있죠. 약한 이런 식으로 하락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효과적인 뭐랄까 조절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컨트롤을 좀 컨트롤 핸들을 좀 놓친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의 우려감 경기 우려 봉쇄 이 재확산 코로나로 인한 재확산이 재확산이 좀 증가되면서 이런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2.5단계를 유지를 했던 것처럼 2.5단계가 진행이 됐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봉쇄 조치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인호택이 주가를 조정을 좀 바꾼은 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적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여기 피해를 보고 저기 피해를 보고 뭐 이리 갖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터지기도 하니까 하락하는 것도 이제 염두를 안 할 수는 없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14만원 상당까지는 하락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4분기의 실적이 좀 기대되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매수는 나와줄 거다. 무리한 지금 현구간에서 무리한 비중 확대보다는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저가에서 매수하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우호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종목 추천을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르시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수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리딩해드리는 내역들이 쭉 게시판들이 다 보입니다. 자 오늘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장전에는 미국 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7시 40분이죠?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향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9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톱텍 현재가 2만 400원 기준에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고 1차 목표가는 2만 1000원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아비코 전자를 현재가 605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6230원 손절가를 5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리면서 2770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를 2850원과 손절가를 2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게 말씀드리면서 화신 종목 추천 드린 화신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라는 부분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시급도 체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률은 6.85% 정도 수익이 낮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라고 자 보유 중인 종목은 톱텍과 아비코 전자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 또 여기서 어 화신 추천드려 화신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아비코 전자도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도 자 브리핑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첨과 대비 상품 정도 수익 축하드린다 라는 내역도 보이시죠. 이제는 또 한 종목 정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고 톱텍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어 종목들 리딩을 드려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구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종목들 추천받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찬 정보들과 도움되는 내용들도 도움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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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